네 내렸어요 멀리 뻗어 갑니다 중견수 뒤로 잡아냅니다 글러브 속에 귀중한 아웃카운트가 들어갑니다 김대현의 멋진 수비가 나오면서 이번 이닝의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이 멋진 수비를 감상하면서 광고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잠실입니다 세이브 성공률 100%를 어제 경기까지 이어갔습니다. 김대현 선수가 커리어에 남을 만한 더 캐치. 완전 슈퍼 캐치였죠. 지금 거의 한 4, 50m 이상은 뛰어간 것 같아요. 옆에서 사선에서 보니까 김대현 선수의 수비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집니다. 마지막에는 점프 캐치를 했잖아요. 김현수 선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. 녹이 나가네.